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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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많은 에너지 받고 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지스 문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처음인데요 우지스에 오엠지와 디토로 전 무대를 열어봤는데요 특히 오엠지가 저희 지금 마음을 잘 겨눈 곡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꼭 보는 순간 오엠지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을 따라 불러주시고 응원해주신 가슴에 훨씬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뉴바스 핸드몰의 주제는 우 ole 패러다이스 Liebe 이 노래는 파라다이스인가요? 이 노래는 파라다이스인가요? 역시 뷰러스 컴퓨터물이 저희가 통화하고 있었네요 네? 이 노래는 파라다이스인가요? 이 노래는 각자 꿈꿨던 순간이나 행복했던 순간이 있을까요? 저는 음악인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는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어도 너무 행복해지고 행복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저에게 파라다이스는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같이 있는데 이렇게 무대할 수 있는 것 좋은데 너무나 파라다이스인 것이죠 저에게 파라다이스는 팬분들과 멤버들과 함께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저에게 파라다이스는 여러분의 행성실입니다 저에게 파라다이스는 여러분의 행성실입니다 역시 저에게 파라다이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지금 바로 이 무릎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멤버들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파라다이스가 바로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? 그러게요 자, 그럼 이 행복한 에너지를 듬뿍 담아서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까요? 네, 너무 좋아요 얘기하셨죠? 네, I'm ready 네, I'm ready 네, I'm ready 네, I'm ready 나도 먹 boundaries 네, 너무 감사합니다 잘 debit